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민평신임을 대성에서 전해달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는 지속을 억고팔을 끌고 있다고 결코해야 합니까? 우리 부부가 환불하는 애가 못했습니까? 왜 아무도 세계빈이 있기를 알았습니까? 여기 계신 전현철 후보님 실패한 정권융세가 혁신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혁신은 바로 정권융세입니다. 저희에게 매년 대선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겠다는 철학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졌습니다. 저희한테 폭산망한 집안에서 삐지갖고 가족 생기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사회, 경제적인 이 사람의 수명을 결정하는 점을 저는 바라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을 가꾸기 위해서 저는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마음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당의 인재영인으로 화려하게 정치인분했지만 쉬운 모습을 다 만나고 당시 여당의 건물이었던 전세희 장관과 당당에서 이겼습니다. 이번 총선 4자 구도라는 압박만에서도 50%가 훌시적 넘는 등폐률로 이겼습니다. 저희 한쪽 당국 간의 피로가 할 때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전국 총룡위원장으로 원내대가 되고 전국 본부장으로 자네도 요구만 하나가 없는 조강촌의 부위원장까지 당의 꾸준히 하나 하다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 맡겨놓으면 너무 무너지게 창이 없고 악착같이 해냈다는 그런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 이었지마 경기도 총룡을 우리 당국 총룡으로 압박해 주겠습니다. 중국 유럽 전세희 장관 완전 반성 우리atamente 준비 Dodger 1월 3주 연천 혼천에서부터 민원 1살 2분 3점 1이 되니까 경기도 장면을 하늘로 Possụ yoga 압박해 주 비난 아무런 장량만 지원도 없이 방치 등록, 지속도 당으로 늦어 높게랑만 맞지 못하는 원예위원장들, 대여당 당원동기 여러분의 눈물과 학숨도 보았습니다. 군림하고 책임지지 않는 지도부, 권한없이 도움받게 되는 당원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장과 당원동원과 칸탄동기에서 꼼꼼팀 손잡고, 원장의 사람들 땅을 내면서, 경제투장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별만한 고요와 복잡한 제도가 아닙니다. 일개지 소리 들어가면 생활 정폭이야 모른 정권자체를 위해서 평생 비용 수술이 꼬부짓는 그리고 한결같이 봉사하는 우리 여성 동지들 젊은 한결같이 봉사하는 우리 여성 동지들 불꽃이 미치기 위해서 현장을 선진하시는 분이 단지사님들 금을 취소해 주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주의님을 가슴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신청하는 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대선을 열고 40분에 50일의 싸움으로 규결됩니다. 대선을 열고 40분에 50일의 싸움으로 규결됩니다. 정권 경청에 관한 모든 세력들이 맞춰될 것처럼 우리들에게 지었습니다. 오늘의 신청! 우리도 어떻습니까? 오늘 국민과 때로는 시조당 채변이 끝나가지고 지금까지 결과가 어땠습니까? 입편을 벗어나르고 눈치구며 맞춘 세력의 위치를 찾아가 살아난다 정당!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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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낙지성으로 빠르게 해 드릴 내내 우리에게 벌을 주겠습니까? 우리 낙지성부 낙지성부 그래서 너무 존경합니다. 바로 경기도가 우리 낙지성부의 훌륭한 이름을 중심축하여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고 자랑했지 우리가 함께 꿈꾸는 보다 꼼꼼한 척 우리 낙지성부의 훌륭한 일을 위해서 서로 손잡고 존경시 생까리나면서 서로 손잡고 맞게 합시다. 여러분 낙지성부의 훌륭한 일을 하고 대란따가 터치여러분 철장군과 함께 영국의 경기도에서 대단히 손잡이 만들어갑시다. 우리 낙지성부에 대해 기도한 준비하 Earlier